제 이름은 에드워드 구원입니다. 올해 4학년 됐어요. 제 직업은 셰프입니다. 아주 단시간 안에 고객이 평가받을 수 있어요.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 대체에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거고 손이 작다 보니까 응시를 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요. 오히려 그것을 제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본연의 자세에서 초심에서 돌아가서 모든 것들이 해야 됩니다. 오히려 그걸 잊고 살기 때문에 그만큼은 실수를 범하게 되고 시행착오를 받게 되고 바닥 정신 자체를 항상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중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